최근 뉴스를 통해 한국의 무기 수출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지난 7월 폴란드와 20조원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런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해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무기들이 왜 이토록 강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난 20일 25개국 장관급 인사 등이 모여 실행된 육군 기동화력 시범에 전세기까지 대절해오며 전세계의 방산에 대한 관심은 지금 한국으로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 한국의 신무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전세계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어떠한 분석을 했으며 한국의 신무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 수출 대박을 연속으로 치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기 좀 많이 팔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일종의 사건이자 커다란 변화의 시작으로 지금 외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크게 놀라기도 또 우려도 하면서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작년에도 이미 무려 8조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하면서 전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9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다시 폴란드와 20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순위가 8위로 올라버린 것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이 몇 개월 만에 한 단계씩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수십조 원어치는 한 방에 수출하는 어마어마한 셀링 파워 정도는 보여줘야지만 간신히 오를 수 있는데 한국처럼 최신형 전차 1000대에다 자주포 648문 거기다 경전투기를 거의 50대를 팔아야 맞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건 미국도 예전에 사우디에게 판매한 것 외에는 전쟁이나 분쟁이 터져서 급하게 모든 무기를 닥치는 대로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일 계약으로는 이 정도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핵항모가 대당 약 7조 원 정도 하는데 누가 이걸 3대나 한 번에 구매하거나 자동차에 비교하면 최근 넷플릭스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수리남에도 등장했던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이 한 대에 6억 원 정도인데 그걸 한 번에 3만 3천대를 판매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 계약으로 20조 원어치의 무언가를 팔았다는 것은 좀처럼 목격하기 힘든 살벌한 수준의 세일지를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제품이야 스마트폰이다. 반도체다 또 선박 제조 능력이나 이번엔 또 현대차가 전세계 판매량 무려 3위까지 한 것까지 더해서 물건 기가 막히게 만들고 또 세일즈도 끝내주게 잘하는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이제는 무기까지 미국과 러시아를 넘볼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의 폴란드 수출 소식을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우려가 잔뜩 섞인 시선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이자 맞수이기 때문입니다. 무기하면 독일이고 또 기계하면 독일일 정도로 전세계 최고 공업국가로서 무려 1940년대 이미 현재 미사일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V2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입니다. 티거를 비롯해 2차 대전 중 그들이 제작한 전차들의 성능과 전투력은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을 만큼 무기 제조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독일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연속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도 탱크 한 대가 없어서 가슴에 수류탄을 껴안고 밀려드는 북한 탱크 아래로 뛰어들어야 했던 그런 피눈물의 과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서름을 딛고 그동안 성실히 실력을 쌓아온 결과 오늘날 독일과 세계 최고 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라이벌이자 맞수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국방부가 아닌 포방부라 불릴 만큼 화력에 미쳐있는데 독일은 분석에 미쳐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의 무기가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자 일명 독일의 소리로 불리는 DW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무기 수출을 이루어낸 것인가 라는 제목의 상세한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비결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척 흥미롭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먼저 기사에서는 지난 폴란드 수출권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올해 안에 180대의 K2 전차가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우러전쟁 때문에 자국에 있던 전차 240대를 제공하였는데 그 보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FA-50 전투기는 최소 7,700만 달러가 드는 미국산 F-35보다 훨씬 저렴한 약 3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성능은 F-35에 뒤지지 않고 EU 국가에 유지 보수 및 수리 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종사를 위한 훈련 학교도 열어 더 많은 잠재 구매자에게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리포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방송에서 분석한 어떻게 지금 한국은 이런 엄청난 무기 수출을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무기 수출에 대해 엄청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와 다시 또 그 돈으로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절반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게 있는데 이번에 수출한 우리나라 무기들은 전부 다 내수용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위해 따로 개발한 건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70년째 전쟁 중이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우리 쓸 것을 열심히 만들었고 거기다가 머리도 손재주도 좋다 보니 만드는 대로 좋은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을 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국방부가 앓고 있는 화력에 대한 집착을 잘 모르고 내린 분석 같습니다. 지금 자국의 군대를 근대화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방산업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 육군이 첨단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육군은 21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의 사전 행사 일환으로 미래전장의 핵심 무기체계인 유, 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처음 동원돼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한 국방관료 방위산업 관계자, 외국대사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기동사단과 아미타이거를 주축으로 펼쳐졌습니다. 유례없는 K-방산에 관심해 사우디, 루마니아 등 43개국이 참여했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웃하고 있어 전쟁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사절단을 전세기편에 태워보냈습니다. 라드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장관 방사청장뿐 아니라 전투기 업체 대표와도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경공격기 FA-50의 도입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DX코리아 측은 폴란드 수출의 주여 K2 우표 전차와 K9 자주포 등 천궁, 현궁, 신궁 등 미사일 그리고 무인기까지 K-방산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아 집중 마케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도 미래전장의 핵심 무기체계인 유, 무인복합전투체계가 처음 동원되며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K-239 천모 다연장 로켓포와 땅에선 비오 자주대공포, 하늘에선 아파치 공격 헬기가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DX코리아에서 최신형 무기를 선보였는데, 육군특전사의 특수작전 수행용으로 개발 중인 다기능 헬기 AUH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년 만에 국산 LAH 개발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한국은 세계 7번째 공격 헬기 보유국이 됩니다. 카이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AAH 개발 성공과 동시에 AAH를 개조한 특수작전용 신속대응일기 등 세 가지 형태의 AUH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옵션 1인 AUH는 무장 병력 2-3명, 비무장 인원 내 5명이 탑재하며, 포드건 및 로켓이 장착됩니다. 옵션 2는 특수작전 신속대응기 개념으로 공중강습 작전 시 패스트로프가 가능하고, 좌우 외부 좌석에 각 2명이 탑승할 수 있어 무장형과 비무장형으로 혼합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옵션 3은 정찰기 개념으로 무인기를 활용한 멍티 개념이 적용되는데, 한국군이 운용 중인 AAH-64E 가디언 등 대형 공격 헬기 정찰기로 운용되는 방안입니다. 카이가 2015년 6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2018년 12월 CJ1호기가 출고돼 11월 완료되는 AAH는 4.9톤급 무장 헬기입니다. 40에서 50년된 육군 노후 헬기인 500MD와 AAH-1S 코브라를 대체하게 됩니다. 항속거리는 411km, 운용시간은 2시간 35분이며 최대속도 243km, 고정위치에서 정지 비행이 가능한 호버링 운용고도가 설악산 정도 높이인 5,500피트에 이릅니다. AAH 도입에 따라 항공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육군의 타격 반경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해군군과 해병대와의 합동작전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수산업협태 본부장은 우리의 환경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세계 방산 수출 TOP5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수요자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에도 외국군 고위급들이 잇따라 우리 방산업체들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있어 K-방산 추가 수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